괜히 설마 그럴 리 없겠지만 괜히 눈으로 풀다가 실수를 할 거면 한 번씩 더 적어주세요. 그게 더 낫습니다. 무슨 이야기냐면 물론 로그의 합이네 그러면 진수끼리 곱하는 거네 밑이 6으로 똑같으니까 어때요? 로그 6에 4 곱하기 9 36 이거 한 단계를 더 적어서 정답 2번이라고 표시를 하라고요. 실수 많이 하는 친구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좀 실수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씩 더 적었어요. 그렇다고 뭐 굳이 여기다 4 곱하기 9 이렇게 다 적으라는 뜻은 아닌데요. 첫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긴장이 될 때예요. 여러분 수능날을 생각해봐요. 첫 문제 풀이에요. 얼마나 떨리겠어. 막 손이 땀나고 손 닦으면서 할 거 아니에요. 그때는 한 번쯤 이렇게 좀 풀어주는 과정을 적어주면요. 실수가 좀 적어져요. 확실히. 그리고 문제 하나하나 더 풀수록 어때요? 긴장감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죠. 결국은 그 문제가 그 문제잖아요. 우리 그죠? 자 2번도 한 번 보도록 할게요. 2번 같은 경우에는요. 좋죠. 차집합의 개념으로 나와 있긴 한데요. B-A라는 그 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쉽죠?